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87페이지죠. 계약의 효율에 관한 기출문제입니다. 9번 문제를 풀어보죠. 9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의뢰하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유, 재결을 수용되는 바람에 의뢰게 소유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점이 좀 오른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인데 수용을 당했으니까.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거죠. 규칙 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되고요. 따라서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매수인이 지급한 중도금은 부담 이득으로 반환 받으면 되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땅 대신 수용보상금이라도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른 것은 2번, 을은 갑에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이에요.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위험부담 문제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매도인인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필요한 거죠. 3번, 이행한 것이 있다면 이행한 것은 부담 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3번도 X고. 4번, 계약채결세의 과실채금은 원시적 불륭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뭐죠? 후발적 불륭인 거죠.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러면 땅 대신 수용보상금이라도 넘겨달라는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즉시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 의뢰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X죠. 오른 것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습니다. 1번, 후발적 불륭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죠. 3번, 2번, 편무계약. 뭐가 떠오르시나요? 증여계약에 떠오르지죠. 이런 위험부담 문제는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2번,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라면 땅 대신 보상금이라도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매매대금을 줘야 되겠죠. 따라서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당사자 쌍방은 규책사유 없는 이행 불륭입니다. 위험부담 문제죠.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 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가 있으므로 매도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인 거죠. 5번,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맞네요. 11번 문제입니다.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질문인데,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계약자유의 원칙 때문에 계약법은 약자보호규정은 임대차를 제한 모든 나머지 규정은 다머지 임의규정이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차를 제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도 임의규정이고 1번,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규정과 달리 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륭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채무불이행 문제죠.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위험부담,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이행불능 문제가 됩니다.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륭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죠.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륭이 된 경우 위험부담의 업무가 적용된다. X가 되고요. 3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됐어요. 후발적 불륭이고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죠. 매수인이 대상 충목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불륭이 됐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위험부담해야죠. 채권자의 매수인은 후발적 불륭인데도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륭이 됐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위험부담하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입니다. 12번입니다. 동시 이행 관계 있지 않는 것은이죠. 1번, 해제가 됐든 무효가 됐든 치소가 됐든 종료가 됐든 원상회복하는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2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이와여 공유 지분권자 상호관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동시 이행 관계일까요? 동시 이행 관계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고.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 지분권자 상호관의 지분 이전은 이게 뭐예요? 교환인 겁니다. 교환, 쌍무계약이죠.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네요. 3번,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죠. 따라서 소멸한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판안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5번, 모터가 5번. 가등기 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 등기 및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죠.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청산기간이 경과된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라는데 청산금을 지급할 때 본등기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인 거죠. 4번입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된 게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하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일까요? 원래 무효가 됐을 때 원상회복하는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동시 이행 관계가 되려면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한다. 쌍방의 문제야 돼요. 개똥이가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이건 아닌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갑과 을과의 관계에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관계가 뭐죠? 동시 이행 관계니까. 병이 있는데 병이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이건 뭐예요? 동시 이행 관계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쌍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거예요. 의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A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매가 돼가지고 실행이 돼가지고 병이 경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병이 지급한 그 매매대금은 채권자인 갑에게 갈 거고요. 나중에 이전 등기는 의뢰석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경매가 무효가 돼요. 그러면 등기는 병이 의뢰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고 매매대금은 갑이 병에게 줘야 되는 거죠. 쌍방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이래야 되는 건데 제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거는 동시 이행 관계일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3번입니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죠. ㄴ,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돈을 갚을 때는 영수증을 받았다가 그 영수증을 이용해서 나중에 담보를 말소하는 거죠. ㄴ, 변제와 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문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네요. ㄷ번입니다. 자, 매매 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는 동시 이행 관계겠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무효니까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은 해야 되지만 매매대금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매매대금 안 주면 협력 안 하겠다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ㄷ번, 매두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닌 거죠. ㄹ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했어요. 그러면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거부할 수 없으니까 매수를 청구하는 즉시 쌍방간에 매매,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승립하고요. 매매 계약은 물론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겠죠. 따라서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능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뭐가 됩니까? 동시 이행 관계인 거죠. 따라서 ㄱ, ㄹ에 가지고 3번이 다릅니다. 14번입니다. 동시 이행 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ㄱ, 임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찬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죠. ㄷ번,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죠. ㄷ번 아니라는 건 이해되시죠? 매매 대금은 지급할 필요 없고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되니까 ㄷ번, 매도인의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은 ㄱ, 이은에서 4번이 답이죠. 15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 의뢰계에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기속시키기로 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능기를 해주기로 했다 그 병은 의뢰계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하면서 매매 대금을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전형적인 뭐가 되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죠 자, 옳은 걸 쳤습니다 1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합의 해제할 수 있다 X,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합의로 병의 거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2번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병은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으로 병 스스로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3번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 직접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3번이 맞네요 4번, 갑이 소유권 이전 능기를 지체하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X입니다 만약에 을이 갑이 을에게 이전 능기 안 해준다면 을은 동시의 항병권 행사할 수 있고 병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요 5번,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을이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조심할 것은 병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또 치수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도 병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원상회복도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임 갑과 을끼리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옳은 것은 3번입니다 16번,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종을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유를 위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33의 기출문제지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궐금 회수를 방해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도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담보물건 저당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제와 담보말소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니까요 디귿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로 인하여 공유 지분권의 상호간에 발생하는 지분이전 등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교환이라고 했죠? 교환이니까 쌍무기학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고요 동시 이행 관계에 해당하는 적은 디귿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아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의리지 병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유약자, 낙액자, 수익자이다 X가 되는 거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뭐가 있냐면 보험계약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의리라는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돌아가시면 갑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계약도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병이 태어나기 전에 생명보험계약을 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익자가 출생하기 전에도 존재하기 전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가능한 것입니까? 2번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X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으로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4번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서 수익자의 정보에 대항할 수 있다? 맞는데 그러면 요약자와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이 뭘까요?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다시 말하면 가비율에게 이전 능기를 안 해주면 매매대금 못 주겠다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제3자에 의한 계약에서 수익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인 거죠 5번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 볼륨을 이루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입니다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합의로 병의 원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행 볼륨, 채무불 이행을 유료한 계약 해제는 임의적인 게 아닙니다 합의가 아니에요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니까 오히려 병은 병의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도 갑이나 을은 해제나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요 문제의 다음은 4번이고 5번도 X입니다 18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 표시 상대방은 을, 낙약자에게 하는 거죠 맞네요 1번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귀한 항변 동시의 항변권입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답은 2번이네요 3번 낙약자의 채무불 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왜요? 채무불 이행을 유료한 계약의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4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총무권이 없다 왜요? 원상회복의 당사자는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니까요 5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왜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갑과 을은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은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까지 끊어볼게요 자 우리가 갑과 을과의 관계 이걸 우리가 기본관계라고 하는 거죠 갑과 병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 대가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도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의 갑에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빌려주는 관계가 무효예요 그래도 을은 계약 내용들의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갑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의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채무 이행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2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원상회복은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병이 원상회복할 문제는 아님으로 을은 병에게 극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수익자는 직접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기본관계가 무효치소가 됐을 때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못해요 따라서 4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착오치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인 거죠 5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험 문제에 거의 반드시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데 관계를 저처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따질 수 있어야 되고 아직도 요약자가 누구고 아직도 낙약자가 누군지가 헷갈린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빨리 어떻게 정의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20번입니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 제3자를 위한 계획안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법조금 밑에 나와 있는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병의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직접 그때부터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소급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X고 1번이 답인 거죠 2번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3번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에게 그 채무자의 그 채무 유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맞죠? 4번입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향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가 있고요 최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기간 내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우리가 채무 인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리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의리 채권이 있고 병의 채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갑이 채무를 병에게 넘겨줌으로써 채무 관계에서 일을 타라고 의론 인수인인 병에게만 채무 유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 인수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고 인수인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보자고요 병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줘서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의리 병에게 매매 대금 1억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한 거죠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채무 인수인 거예요 특징은 뭐냐면 만약에 의리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병은 여전히 갑에게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채무가 인수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채무자에 계속해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병전적 채무인인 거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전용적인 형태가 병전적 채무 인수고요 면책적 채무 인수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5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전적 채무 인수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예들이 뭐예요? 병전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요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약의 해제와 해제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